오늘은 제가 할로윈일 주제로 엽서를 만들어봤어요 화면에 보이시는대로 핀크림을 미리 그려놨답니다 그리고 스탠널러 펜으로 라인업 펜이거든요 라인을 잡아주고 조금 있다가는 색연필로 칠할거에요 라인업 펜이 면이 잘 안들어져요 라인업 펜이 면이 잘 안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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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Falcon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찰 수 없이 나중에는 붓으로 칠하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물에 붓을 적셔서 칠하는 부분 위주로 제가 수다를 털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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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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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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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조만간 제가 구독자수가 1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영상으로 이벤트를 하나 할 생각에 이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마음의 글을 나눠서 이 영상으로 보내드리려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오랜만이라 손이 굳긴 했지만 정성을 다해서 그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듣는 걸 좋아해요. 게을러서 그럴 것 같아요. 무엇을 하기보다 무엇을 하기보다 누군가 무엇을 해놓은 걸 먹고 해놓은 걸 보고 듣고 그런 것들을 다 하고나서 제가 정말 잘하는 건 표현을 잘해요. 표현을 듣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입이 귀에 걸려요. 아주 자연스럽게 신나서 신나서 막 효과 혼내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고 맛있다 안 맛있다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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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영상을 보면서 영상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림에 집중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하도 소리가 작아서 보다가 주무시는 분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귀에 꽂아서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겠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지금 왜냐면요 어제 밤을 새고 벚꽃에도 밤을 새고 현재 시간 아침 7시 47분이거든요 네 오늘도 밤을 새었어요 네 오늘도 밤을 새었어요 밤이 밤이 새는 거지? 밤을 아예 안 자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두 시간? 세 시간? 그 정도 자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더빙을 해야 되는데 영상도 도대한토록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원래는 빨리 감기하는 부분에만 제가 소리를 넣으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됐네요 제가 영상만 보다가 시간을 안 봤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소름 이 영상 총길이가 30분이 넘는 뒤 이제 걸로 20분밖에 안 됐어요 오마이갓 제가 아까 그 말을 했었나요? 이 협사를 열심히 열심히 제작해서 일마니 이벤트 때 여러분 중에 한 분께 해드린다고 말을 했었나요? 아마 했었겠죠? 왜냐면 왜냐면 크이크이 귀가 보인다니까 처음에 제가 조근조근으로 말을 해봤는데 막 목소리에 잠이 안 가득인 거예요 졸려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차분하지도 않고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럴 바에는 그냥 소근소근하자 생각해서 지금 소근소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아까까지 제가 눈을 뜨고 초반에는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제 눈이 감겨있어요 여러분 안쪽에서 눈이 전달하지 않게 받는 눈이 뭔지 그런데 더 웃긴건 본질적으로 고개는 왔다갔다 하면서 왼쪽으로 구분을 가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정말 직업정신 직업병같은 얼마짓지도 않았는데 몸에 베어버린 왼쪽 오른쪽 어머 어느순간에 눈을 떠버려 빨리 감기하는 구간이 나왔네요 여기 여권은 사실 이거는 하지말까 했던 테두리 딱인데 이게 수채종이 물감이라 펜이 깔끔하게 안타지는 거에요 지금 솔직히 색치도 처음부터 수채 물감을 했으면 더 깔끔했을텐데 수채색연필로 해가지고 색연필이 지나간 자리가 자국이 남아있는게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정말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받게되시는 분은 정말 좋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빨리 감기하는 구간이라 여기는 소리가 아예 안나죠 그래서 그래서 원래 빨리 감기하는 부분만 조금조금 수다를 떨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뗀건지 모르겠어요 빨리 감기가 이게 마지막 구간인데 여기가 제일 길거든요 사실 톰으로 잘라버리고 싶었지만 어쨌든 과정을 보는 재미라는게 있으니까 살려뒀어요 그런데 이게 또 부팬이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그걸 보면 또 괜히 또 뭐 깔끔하니 시원하더라구요 왜 그 뭐지 귀르가슴이라고 하잖아요 귀로 기분 좋은 말 느끼는거 근데 눈으로 이렇게 봐서 기분이 좋으면 눈을 가슴인가요 눈 눈 눈 가슴 아닌가 뭔 소리 하는건데 아 이거 이렇게 더빙해서 올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올리고 가끔 뭐 끝까지 이 영상을 듣고 보고 뭐 기억에 남기실 분이 안 계시겠죠 당연히 네네네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믿음으로 하긴 이 영상은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 스타일을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죠 아마 중간중간은 뭐 들을 수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는 타임라인이 없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차가 너무 마구마구마구 터들어가지고 무슨 얘기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도 기억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냥 딱 머릿속에 그냥 확 떠올라가지고 한번에 시작해서 한번에 끝나는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전 진짜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이제 거의 크림이 끝나가네요 저도 이제 슬슬 꿈나라로 가야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처음부터 쭉 듣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하지만 훅 뒤로 넘겨서 이 부분은 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기에 인사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시고 또 영상 봐주시는 분들 중에 기분 좋은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영상 봐주시는 분들 중에 기분 좋은 응원의 댓글도 그분들 그리고 댓글 아니고 싫어요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여러분 항상 방문해 주셔서 고마워요 항상 방문해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해 주무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좋은 꿈 꾸세요 안녕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뿅 뿅 둘 셋 셋 셋 넷 넷 하나 둘 셋 둘 셋 넷 넷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